설빙에서 딸기 파티를 해봐요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지만 얼죽빙인 원장선생님은 딸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빙수계의 최강자 설빙에서 딸기 시즌이 돌아왔는데 원장선생님은 시그니처 4가지를 골라봤어요 첫번째 딸기 마카롱 설빙이에요 비주얼부터 핑크핑크한게 예쁜 비주얼의 당뇨수치가 확 올라갈 것만 같아요 달달하고 쫀득한 마카롱이 가득 들어있는데 달콤한 빙수에다 달달한 마카롱까지 더해지니 달콤함이 2배가 되는 기분이에요 두번째 생딸기 설빙이에요 생딸기를 듬뿍 얹은 빙수에다가 찹쌀떡에 달달한 연유까지 부어주면 딸기가 입안에서 맥솜 노이 세번째는 프리미엄 생딸기 설빙이에요 생크림을 듬뿍 얹고 치즈케이크까지 올려져 있는데 설빙의 아주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에요 마지막으로 순수 요거 생딸기 설빙이에요 생딸기 빙수에다가 무지막지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탑을 쌓아서 줘버리는데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시켜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역시도 딸기가 좋아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